ㄷㄷ 되돌아간다 파이로 오 일단 클리오를 머건둘게 룬다 머건둘 1개 머건둘 클리오 저건 큐 저것도 큐 되지 되지 야 왜이렇게 커지냐 씨발 일단 한 번 더 쓰자 커지는 알량 머건얼가 또 엉 오 그렇지 글리치즈 크롬 3개 돌아가니까 내가 한 번 할게 글칼까지? 아 이게 지금 습관이야? 아 레지스킨 안돌아가냐 이 새키는 레지스킨이 4개인데 뭔가 없지 별 다 털겠네 레이크리오브도 있고 오 로브 로브는 먹어야지 오 피치즈야 펄스 윽을 심나 그러면? 서순으로 문제있는걸로 안될게 서순으로 문제있는걸로 안될게 뭘 먼저 먹어야 되는지 난 모른다 아 근데 나 템좀 바꾸자 이거 저거 C 저거 저거 때문에 나오는거지 저거 동전 나가는게 지금 아 니가 어떻게 바꿀건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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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지는건 긍정 부정에 영향없다 커지는게 부정이 아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C C가 잘 먹은거 아니냐 돌리시 먹을랬는데 마트파리아 아니 그거보다 더 이걸 벌어야 굴릴까? 일로 보자 와 박진수 를 먹을 필요가 없네 FNG 1정도는 별로 알지 굴려 굴려 오케이 황금방울 와 20 20 그렇게 먹을래? 난 먹을 필요없다 어 저거 눈깔 다음에 먹으면 된다 어 닭 들어오고 있어 봐라 준비됐나? 어 어? 어 뭐 버리냐 가리 보자 오케이 배꼽 매직 스킨 깝시다 깝시다 돈이 없지만 쇼핑은 해드릴게 아 천사방템 안주는거 봐라 쌍농의 새끼고 우연한거 보니까 약간 예스럽지 않은데 어 근데 매직스.. 아니 뭐야 매직머싱도 안 나오잖아 이제 아 맞네 왜 까는거냐 아직 아자켓을 딴거임 아 어 일리 있네 어? 어? 잠깐만 하필이면 저거 뒤에있네 버스라이트를 제가 먹는것이 돈이 없네 돈이 없네 중요한거 돈이 없네 중요한거 돈이 없네 대열죽기기 와우 황화가게 낫겠지 황화가게 낫겠지 황화가게 낫겠지 황화가자 오 이게 다 모컬이 안떠 괜찮아 유다먹고 뒤집까 한번 또 이거 존마 죽으면 핸드니바드 사라지냐 그럴 것 같은데 그 경 그게 문제가 아니고 템 여덟개 제한이 사라진게 문제도 어? 그거 사라지냐? 어륜 조 swoją 간다 으으 어어 뭐 버릴거 티 practically 한다 이거 Ta dus 잠깐만 그렇게 먹어야지 특히 흠 다aal 아 맞아 죽이잖아 유단먹고 죽으면 텐 돌아가는 것도 안돌아가겠네? 그니까 아 근데 그거 필요없잖아 이제 글리치트 크라우먼 있잖아 이제 어 솔직히 그럴 필요가 없지 버스라이트를 니가 먹는게 낫겠네 그러면 이게 인큐? 잠깐만 인큐 아 니가 먹어야지 인큐는 그 다음에 잠만 잠만 아 그래 종약세트 아이스베이비 먹잖아 어 종약세트 때문에 어 시멘트 까지? 터졌다 게임 종약세팅인데 오케오케오케 이래놓고 아 근데 이거 피 좀 깔려있네 지금 죽자 그냥 잠깐만 아 근데 이 새끼 못 먹어 이거 버스라이트를 못 먹는데 폭탄으로 죽거라 아이씨 히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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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정당하세 아 근데 이제 목숨에 뭐 구하지 않으냐 되네 어 와봐봐야 될 듯 어, 표시? 에잇, 똥아 유다 오, 작게! 오, 작다 아, 이거 작아지는 게 이너 차일드 효과임 작아지고, 데미지는 안 줄어든다 저도 좀 템을 해볼게요 이해찬는 악마방으로 이해찬 악마방으로, 오키 자, 나아? 돈이 없네 왜 돈이 없냐, 항상 아까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썼다 그걸로 한 50원 썼다 아, 눈물서 필요 없거든, 근데 어 카카오는, 내 아이당에는 얼마 남겨있는 것인가 야호오오오오오 어, 저거 아니, 저거, 저거 먹어야지 뭐하는, 어 어 뭘 먹어? 연속채? 진짜 고민되네 근데 연속채 먹을 필요 없는게 이미 시멘트있다 그래서 약원 먹으면 되겠지 아 맞네 피다 어? 연습좋지 연습좋아 어허허허허허허허 오케이 이제 유도 점점 커지는 느낌이 느끼는 탓인가 점점 배용지 대화하고 있는 전세민 아 그만해서만 커지는 아 이거 스페링때문에 그 방에서만 커지는거네 아 오케이 오케이 정신 위로 치고 아래로 치고 뭔일이야 뭔일이야 색돌 색돌 아 이거 맛있다 나 근데 불클라스 안없어지냐 나는 그거 죽어도 안없어지더라고 이씨 유도 유도 유도주세요 야 아 좀 좀 더 가까이 가자 색이 어 포메터도 좋은데 지금 오케이 간다 그럼 뭐야 안되네 안되네 어 되네? 뭐야 되네? 뭐지 아 템 두겼던거야 아 아템 자 아 아, 아까 버렸었지 이제 보니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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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야? 꿀릴까? 그럴까? 나이스 뭐니퍼, 아, 벨리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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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맞춘 관통이 없군 뭐 보이냐, 근데 와, 돌았다 22C 먹었냐, 아까? 아까 22C 먹었냐, 세미? 먹었다 대미 감옥 때 안 먹는다 너 죽거라 마인드 세미 쏘지 마라,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어, 어, 오케이 헤헤헤헤헤 관통이네 먹을 거냐? 이리도 있는데? 아니, 혈사포인데? 니? 아, 천사포잖아 아, 근데, 아, 아, 근데 뭐 먹을까? 어, 이씨 관통? 관통, 오케이 입니다 뭔, 그냥 너 그런 거야 um individuals 그러니까 돈이 최고다, 돈이 최고야 오, 그건 채우고, 그건 채우고 아, 그냥lah,금 같이, Huh,금,금 나? 상점과야겠지요 상점을 가야죠, 장점을 가야죠 장점을 가야죠, 세금을 가야죠 국무angs 것 감사다 나와, heartbeat 압니다, 물릴요 갖도록 아까, 문, Gabby 맞아, hiç 노릇 이리 뭐 할 일이 없네, 나는 왜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잇아! 어허페이 아 뭐 할 일이 없네 하이브? 와 하이브 와 스파이더셋? 거미 셋이요? 그런 듯? 돌았네 거디야 저 맵이 많다 오? 오? 거의? 이게 이제 나오네 어? 아 오? 예지 오? 역탄? 먹으면 좋대겠지 뭘깟네 굴려볼래? 오오 파이로매니아 저게 그거냐? 폭탄 매력? 나 먹을까? 무료 황금방 0.1배열 잠깐만 좀 더 붙자 좀 더 붙자 너무 가깝다 아 지금 그렇지 호우 이 테클이 너무 사기 아닙니까 나 나 나 오 와우 니 땜에 죽은거냐? 나 땜에 죽은거냐? 테크제로? 테크제로 뭐가 되지 않겠냐? 도대체 없는데? 맞네 3번모 안줘 3번모 안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유리인데? 죽겠는데? 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나 3번모 안줘 아 아 개념아 나가자 별수없다 나 이거다 쓰면 천명을 학살했다 쓰면 큰일난다 드링 아다다다다다다다 아 분두장이다 샘이 혼자만있어도 깨겠는데 게임은 도유? 도유? 아니아니 도유? 도유? 대박? 또가자 이까비 이거랑 뭐 샘이 솔직히 내가 그냥 2피가 아니고 그냥 폐지된거 같은데 그냥 어 맞다 크기만 하시기만 보들보들보들 드디어 나왔던구나 더블에이티브 너를 찾아 얼마나 헤매었는지 드디어 매진스키 매진스키만 하고 나를 따라 헤맨을 들수있어 아 헤맨이티브 하지만 에어무실름이 없지 아 에어무실름이 없지 아 에어무실름이 없지 아 아 뭐야 아 눈물도 못싸 뭐야 아 아 뭐 천사방 석탄? 어 아 석탄? 야 짭짭짭짤 짭쾱 쩝 쩝 쩋 됐다 이제 눈물 아니 그 눈만 먹으면 되는데 이제 수가 깨져 어허 걸을 타는 없는데 아 에어 에어 메가블레스트 못함지 않나 썩혀먹을래? 왜? 아니 왠지 저거 뭐야 벨리 저거에다가 메가블레스트가 보이지 않나 굳이 메가블레스트 필요있나 니 스택 자체가 메가블레스트인데 아 맞네 그럼 혈사를 먹을까? 내가 먹을까? 천사의 혈사? 굳이? 나 3등 나 종양 혈사고 유도거든 그냥 혈사 먹으라니까 아니 혈사 말고 저거 뭐야 썩혀먹으라니까 굳이 니 스택을 망칠 필요가 없더 세미 야 아바돈 기랄 썩혀먹자 썩혀 썩혀 고정 데미지라서 이제 병신되는데 아 맞네 그 원안에 들어가있으면 데미지 올라가잖아 야 아바돈 먹지 나 지금 잘 안보여서 앞이 혈사 먹으라 그래 혈사 먹으라 어 그 맞다 인정한다 좀 잘 보이긴 하는데 눈이 아프다 좀 LGBT를 지지하는 감수하라구 다 모크는 언제 뜨냐 다 모크는 안 뜨네 이제 보니까 보다 아우떤돈 왜 이렇게 흘러오냐 어디에 아애 좀 살려볼까 아우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아우 메가 혈사포라니까 뭐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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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썩어봐 와우 안쑤즈 와우 퇴크 10? 먹으면 X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먹을게요 아 됐다 지금? 오케이 어? 너무 작았어 오케이 오케이 뭔새끼? 아니 뭐야 빨리 사보기 잘했네 훨씬 나은 것 같다 아 미쳤네 이번판 치트서도 한번 가보자 델리로 다 가보자 한 번 몇 초코나 하는지 델리로 못 가면 힐트 대지나갈걸 앤드압이 아니라서 배풀? 카드야 돈이 없죠 아 아니 돈도 백 카드 두 번 안 나오네 어 돈줘 그렇지 아 너 돈 줘봐 아 살이 존나맛 몇 개를 쳐먹은건데 아 이 개새끼야 아씨 먹으라고 존나먹김이네 여기 브록? 아니 여가스 말고 개새끼야 이씨 아이 뭔데 이거 어? 어? 중간하이동이야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 으응 야야 까봐야지 까봐? 어 조브레이크로트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 돈 탁 10원이네 배풀 먹어야지 뭐야 받아오고 또 나오네 잠깐 참아야지 이제 파리에게 맡기마 파리가 너무 많아 흑 아까 먹었지 웬조건을 어 응 또 나와? 어 어차피 그냥 배열 다 털렸네 여기 다 털렸네 아니 근데 진짜 다모컬 안나오는데 끝까지 안나오는데 뒤로만 떠볼까 다 됐네 다 될래 키맥한기로 키맥한게 자기 다 될래 다 될래 다 될래 다 될래 다 될래 다 될래 구피스 예스 아 굴릴까 굴려서 유유 우유 우유는 못참 먹을게 없어서 굴려서 우유를 처먹네 우유는 못참지 왜가냐고 또 우유 또 나와? 와 뭐 어디갈까 어디갈까 아싸 어디갈까 우리 어디갈까 어디갈까 아이고 고마우이 5분일 확률로 좀 더 멋진 밥 먹을 수 있다 하하하하 멋진 우유 착해지는 우유 나빠지는 우유 네근마 여드먹으세요 우유 아니 미친놈아 어디가지 뭐야 이거 이게 저거 마이너스는 11인데 잠깐만 내가 먹을까 어어 어? 어? 너무 작아서 의미를 모르는건가 안 버렸어 아직 오케오케오케 나갔어요 저거밖에 안나오네 이제 인사하러 온거 같은데 클리어스백은 이미 한참전에 지나긴 했다는데 개새끼야 빨리 끝내고 같이 합시다 뭐야 어 쌤이 존나 웃긴데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테크엑스 계속 왔다갔다 한다 아 뭐 어쩌라는거야 이씨이 형들아 많이 먹으라 우리 열쇠 안만들었냐 응 안 돼 한쪽이오 빨리 끝내고 같이 사자 델리가자 어 델리가자 델리가자 어 델리가자 아 그냥 한마디 들어봐 오오 나 되게 나쁘진 않네 빨리 킬 나겠는데 8위로만 해도 킬 나겠는데 아이고 고정 이수나 말하네 어 아 넌 뭐야 쎄이 낸 기분이다 ㅅ 아 뭐야 뭐야 씨발 그냥 막사도 그냥 오 약하지 않나 왜 백각 데미지 백도 안나오네 약해 어디가 보게 타마사고 왔는데 벌써? 너 하나만 다중판정이네 오케이 오케이 무슨 뭉탱이로다강이야